발라드 하고 또 뭐일지? 발라드 하고 럭송하고 다른 남자가 있는 거 오케이 긴장돼가지고 1년 반 만에 이렇게 진짜 미세의 생신 무대에 올리니까 너무 떨려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쁘다 여신인 줄? 아 장난이 근데 진짜 좀 괜찮은데? 3분전입니다 3분전 3분전입니다 3분전 3분전 4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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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분전 5분전 4분전 6분전 5분전 4분전 6분전 6분전 5분전 6분전 안녕하세요 아홉근님 안녕하세요 코로나 분들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저의 노래 들려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활동하는 동안 재미있게 즐겁게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치워야 돼 치워야 돼 이제 온갱 하는 거 있어요? 알았어요? 아 진짜요? 다? 완전 어색하지 맞아 이거 있어요 아무말이 없어 여려 자원할 나 뻔한 사랑은 싫어 내가 널 많이 좋아해도 생각없어 말 있으면 되네 넌 자원할 나 이제 그만 받아줘 You be my ba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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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와 하나 미쳐말로 너 수고하셨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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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시는 사람 줄 알았냐? 수고하셨어요 근데 잘 못한 거 같아요 동영이 가서 말해보세요 괜찮아요 앞으로 연습하면 잘할 수 있을 거 같아 리얼 미스 에이 너무 오랜만에 정말 솔직히 말하면 이런 기분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뭔가 다시 가수라는 거? 다시 이길 것 같아요 진짜 노래 한 번 불렀는데 땀났어 아, baby, baby, uh-huh 숨이 콤콤 막히잖아 이렇게 만든 건 너였잖아 한 말도 할 수가 없어 이런 기분 처음인걸 공연자와 날 날 뻔한 사랑을 싫어 내가 더 많이 좋아해도 상관없어 너 말 쓰면 돼 공연자와 날 날 이제 끝난 방 안 하죠 베이시가 그치? 날 보내는 날 날 보내는 날 아니야, 이거 같이 하라고 했잖아 쭉 뻗어요 이렇게 널 보지 말고 이렇게 안 보이게 날 보내는 날 이거 내 스텝들이야 막 살찌거나 기사 사진을 캡쳐서 보내서 오늘 봐봐 봐봐 이런 스텝이에요 뭐 좋은 거죠 뭐 연예인보다 더 이렇게 신경 써주고 좋은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아침보단 아침보단 붓는 게 낫긴 한데 팬들이 원래 집에 갈 때가 걱정이네요 안녕 안녕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네 저 머리 다 난다는데 머리 항상 이러고 있어요 머리 항상 이러고 있어요 그죠? 그래서 저 입술도 반짝이 막 이런 거 잘 안 돼요 왜냐면 춤추다가 이렇게 붙어 미술 위에 이렇게 붙어 네 귀찮아고 인형이 너 너 너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진짜 귀여워 안녕 좋죠 영상 촬영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네 세팅되시면 스텝바이 부탁드릴게요 남의 들을 수 있는 목소리 네 알겠습니다 아 팔 되게 많아 원래 이렇게 말랐어요 까맣뭘요 또 되게 하얀데 네 저희가 세팅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팅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. 신민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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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2,3 안녕하세요 미스웨이 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팬사에서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팬사 때 시작해볼까요? 오늘 많이 와주셔서 너무 좋네요 오늘 열심히 사인을 찍고 싶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떨리는 내 손 꼭 잡고 솟아껴줘 언제나 너였었다고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고 Stuck in love, so sweet It's just me and you 잠시만 지금은 둘 뿐이잖아 From this mystery world Cause you set me free, I'm in love 반짝이는 네 입술, kiss her 부드러운 네 손결에 취해 숨 막히든 네 눈빛을 끌려 스르륵 사라질 찰나의 꿈처럼 그때면 모르게 끝난데도 이 순간 내 눈앞에 지금 네가 있잖아 운명일까 이 장난의 끝은 어딜까 Yeah 알 수 없는 두려움이 Yeah 고개를 들어도 도망쳐봐도 넌 내 앞에 달콤한 네 목소리가 울려 부드러운 네 손결에 취해 숨 막히든 네 눈빛을 끌려 스르륵 사라질 찰나의 꿈처럼 그때면 모르게 끝난데도 이 순간 내 눈앞에 지금 네가 있잖아 반짝이는 네 입술, kiss her 부드러운 네 손결에 취해 스마케든 네 눈빛을 끌려 스르륵 사라질 찰나의 꿈처럼 볶으면 모르게 끝난데도 이 순간 내 눈앞에 지금 네가 있잖아 따뜻한 네 품에 날 녹여줘 당장 내게 달려갈 수 있게 차차만 눈더라도 나는 괜찮아 눈두를 꿈에서 깨어도 이 순간 내 눈앞에 지금 네가 있잖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스매그 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시고요 조심히 가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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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특별하게 블링블링블링 이거 제가 테이구펜이 있거든요 테이구펜은 저를 위해서 만든 반지입니다 사실 보면 F.E.I. 페이페이페이페이페이페이페이페이 써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할 때마다 다 튀겨있어요 귀걸이도 되게 좋아하고요 귀걸이는 사실 막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데 정말 사는 거 정말 좋아해요 귀걸이랑 반지 반지도 평소에 손 너무 작아지고 혼자 되게 잘 보거든요 혼자 되게 잘 보거든요 제가 한 20분 동안 반지 저희 오빠 이거 예쁘지 않나요?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옷에다가 지워줘요 그래? 이거 지워줄 수 있어? 제가 메이크업 해가지고 몰라 이렇게 잘 못해요 이렇게 아 옷이라니까 해봤어? 눈물 떨어지지 않게 이거 거울머드 네? 다음번에 지워줘요 다음번에 지워줘요 진짜? 혼나겠어 나 나 혼나기 같아 너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안 돼 아 안 돼 짠 짠 아무것도 안 돼 하 하 실려 하 지금 제 존재하는 거 같아 이거 하 신발랑 올라가야 돼 신발만 신고 갈게요 신발만? 옷 안 입어도 돼요? 아 옷 입어야지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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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 와주신 팬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른 남자말고 더 사랑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는 리치에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해요